신라 천년의 돕 경주에는 100년이 넘는 촘집을 살려 저녁과 아침을 제공해주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2인 평일 13만원 주말 18만원이면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한 방에서 매일 새롭게 교체되는 침구류를 덮고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죠 오시는 손님을 그냥 잠만 재워 가시게 할 수 없어 시작됐다는 저녁박상은 돼지고기를 숯불에 2시간 구워 그 맛과 풍미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직접 방에다 가져다 주시니 호텔 룸 서비스가 부럽지 않죠 맛있는 훈제밥에 귀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이면 퍼펙 다음날 아침에도 맛있는 밥상은 계속됩니다 정성과 영양으로 가득 채우는 13첩 반상을 이번에도 방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맛으로 없던 아침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의 아침밥상 경주 소서가 민박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밥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홍초에는 1인 5만원에 숙박은 물론 산양삼이 들어간 닭백숲과 아침으로 15찬이 푸짐하게 나오는 가성비 좋은 민박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몸보십까지 할 수 있는 1박 2일 밥 잘 주는 민박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공기 좋고 물이 너무 맑아 자연 힐링되는 강원도 정성구에는 소고기 5종 돼지고기 2종 닭갈비 보너스로 수시지는 물론 바비큐에 빠질 수 없는 야채, 마늘, 고추, 된장, 양파, 그리고 상콜 주인장 손맛이 느껴지는 각종 밑반찬과 새송이, 팽이버섯, 상추, 하얀쌀밥, 된장국, 장아찌 6종 세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맛있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무제한이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소고기부터 드세요 지글지글 돼지고기 쌈에 맛있게 양념된 닭갈비까지 있는데 술 한잔 빠지면 섭섭하겠죠? 짠! 운이 좋으면 주인공의 디노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농촌 관광사업 부문별 1등급 인증 숙박시설답게 깨끗한 민박에서 1박은 물론 황태일자국의 밑반찬 7종까지 전부 들을 수 있는 호사스러운 정성 민박 1인 가격은 6만원? 분단과 역사의 도시 연초에는 정통 텍사스 바비큐를 맛볼 수 있는 민박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스테인레스 대용 오븐에서 12시간 동안 열과 연기로 천천히 익혀 맛과 정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민박집 좋은 안두에 저절로 손이 가는 소주와 4인 가족 놀러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아늑한 숙소까지 연초에서 즐기는 텍사스 정통 바비큐와 숲속 힐링 민박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경주 민박집은 이상하게도 내 돈으로 고기와 밑반찬을 사와서 숯과 그릴만 이용하는 금액은 15,000원이고 저녁 식사로 주인공이 직접 2시간 동안 훈연한 돼지고기와 각종 음식들을 차려주고 아침 식사로는 야물딱진 밥상을 맛있게 차려주는데 2인 기준 1인 1만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차로 10분 거리에 바다가 있고 민박집 바로 옆에는 계곡이 있어 바다와 계곡을 함께 즐기면서 깨끗한 방에 스팟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2인 기준 평일 8만 9천원이랍니다 좋아? 어우 좋네 어우 좋다 아니 그럼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스팟까지 이용할 수 있고 깨끗한 방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 평일 기준 2인 10만 9천원이란 소리인데 진짜 가성비 대박 경주 해피데이 민박집 지금 시작합니다 경주 해피데이 민박집 경주 해피데이 민박집 지금 시작합니다 총길이 6,927m 국내 최장 고령해저터널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충남 안면도에는 2인 기준 총합 3만원이면 삼겹살과 목살을 무제한 리필해주는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쌉싸라고 고소한 파장과 안면도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시원한 바지락탕은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 커피와 빵은 기본 전날 해장을 도와줄 매콤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을 필두로 14가지 반찬으로 차려진 한식 뷔페까지 전부 포함한 가격이 3만원 가성비 끝판왕 무제한 바베큐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2인 3만원 4인 5만원을 즐길 수 있는 안면도 펜션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왕반 계곡 바로 옆에는 소고기 특수부위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주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박집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4인 기준 평일 숙박 요금이 10만원인데 무제한을 즐기는 소고기 특수부위 저녁 식사 시원하고 칼칼하게 전날 해장을 도와줄 아침 식사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숙박까지 포함된 1박 2일 패키지는 인당 5만원 바로 앞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소고기 특수부위를 마음껏 즐기면서 삼겹을 사서 먹어보겠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술 한잔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동두천 민박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슬로우시티 강원도 영원에는 표고버섯 삼합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딴 표고버섯과 신김치 그리고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그 맛이 서비스로 수육까지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다가 수육을 조금 더 잘라드릴게요 영원인심에 감동 또 감동 표고버섯전 생김치 싱싱한 배추와 상추 잡채 달콤한 군고구마 표고버섯 볶음까지 있으니 술이 술술 넘어갑니다 아침도 시원한 독태탕으로 속을 알아서 풀어주니 너무 편해 저녁 무제한 삼겹살 삼합에 동태탕 아침까지 알아서 챙겨주고 숙소도 너무 깨끗해 여성분들 만족도 200% 영원 민박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1박을 하면 숙성 삼겹살과 오리주물락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주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참나무 장작으로 초벌 숙성 삼겹살을 고온에서 빠르게 초벌해 겉은 파삭 속은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은 삼겹살의 맛은 오리 전문점 운영 경력이 있는 사장님의 특급 소스가 배어있는 오리주물락까지 먹으니 술 한 잔이 빠질 수가 없죠 이제 좀 느끼하다 싶을 때쯤 등장하는 된장찌개 모든 것이 완벽해 찬란한 민박집의 음식들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단체까지 아늑한 숙소에서 하루 보내고 뜨끈 따뜻한 찜질방에서 땀 한번 흘리고 먹는 아침 식사의 맛은 경기도 양평 저녁식사와 숙박 그리고 아침 식사를 포함해 인난 6만 5천원을 즐길 수 있는 호사스러운 민박집 광고 협찬 아닌 100% 내돈내산 후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다 32년 뚝심의 맛 경주간포 어촌밥상 1인 5만원이면 숙박을 포함해 저녁으로는 푸짐한 자연산 보듬해가 딱! 부족하면 리필은 기본 그래도 뭔가 아쉽다 싶을 때 방어초밥까지 만들어주시고 마무리로 시원칼칼한 매운탕까지 제공해주시니 밤새도록 술이 그냥 뭐 순순 넘어갑니다 몽롱하게 맞이한 아침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시원한 곰치탕과 큰 전복이 순덩순덩 들어가있는 고소한 전복죽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간포 일미의 집 넉넉한 인식까지 함께하는 1박 2일 간포 맛있는 민박집 지금 시작합니다